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수학교의 은연아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는 크리스천에게 천국은 없다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도에 관한 책이라기도 강한이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으로 믿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교회에 나오면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며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각색하고 비틀어버린 정교의식과 신앙행위를 하고는 자신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변질시킨 것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기도를 부자 하나님으로부터 때쓰고 졸라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죠 물론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도소리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 없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견면했죠 그러나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며 목회들이나 직군자들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1, 20분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내 교회에서 믿음의 능력이 없고 성역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응답이 내려오며 능력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죠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놈이 고리켜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그 없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리켜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살펴봅시다 먼저 이 내용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 때까지 전심으로 쉬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부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주여주여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신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실 종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소원만을 요청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목으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줍시고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룡할 양식은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영혼의 양식은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이 내려오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금조리고 목마는 사람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없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죠 그래서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러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줍시고를 살펴봅시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로 인해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보혜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그 기준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억울함,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인들이 허다하죠 이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1만 대나리온을 탕감받았으면서 자신의 500 대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읍시고 다만 악의 속과 없어서 살펴봅시다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며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죄와 싸울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며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죠 교회 지도자들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의 교인들은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가 뒤를 잇죠 그래서 악한 형들이 쳐놓은 죄의 덫을 밟아서 불행에 허우적거리며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악한 형, 악이라고 말한 이 헬라어는 포메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악과 헬라, 악한 자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포로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라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기도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는 하지 않고 귀신들이 주는 달라는 기도만 축구장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